BNW BNW 역시 홍 사람 내려 홍 사람이죠? 나와야지 이 아저씨가 김치의 진짜 tuo 맹말말말anden 졸라ala 아식이 너 내려 아아구 진짜 크래비티 힘들다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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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아 apa 시끄러워 ㅇㅎ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ㅈㅇㅇㅇ ㅇㅇㅑㅇㅇㅇㅇㅇㅇㅇㅇ 시끄러워 오빠 오 뭐 이런게있어 어 원래 이런게 나왔었나요? 어어어 저런게 있었어? 어? 어? 이거 전부 다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런게 나오네 오오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피쉬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스즌4 289편 영상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스펀코드 3 we have a grand theft auto 뭔가 좀 바뀐거 같다 이것도 바뀐거 같네 원래 이거 크롱계열의 북극이었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리고 이게 특이하네요 폴리스 차량인데 왼쪽 이거 구형 모드 같은데 이거 우리 가볼게요 일단 자 오늘 타쳐가 말이죠 저번에 샀는데 이번엔 다른 테마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오오오오 네 이 차는 크롱 빅토리아이고 네 2011년에 네 단종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4.6 4.6리터 8기통에 250마력이고 제로 빼기 8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저기다 어 청소한다 오 오 오 오 어 아 아 아 아 어 나이스 아, 총총총총 오! 오! 로딩! 오, 총수로 바뀌었어 오, 예스 가자 제가 좀 느리긴, 느리긴 한데 에, 그래도 야, 파괴 쪽인데 제로빼기 8초 근처면 좀 아니지 않나, 이거죠? 호요 오, 야옹 오, 아옹 이거, 이거 가나 어, 어, 어 야, 무린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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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린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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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야, 에잉? 아, 저, 느리, 느리다 아 시민 오오오 아 이거 시민때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 더 쉬고 좀만 더 가서 앞에 막아버릴까? 어? 어찌? 좀만 더 좀만 더 밀어 말랩나무! 아 안되나 아이고 오오 땡큐 어디가? 어 어우 차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 다시가 어? 이게 안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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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밀려 어 힘이 쉬 쉬 쉬 쉬 쉬 자자자자자 와 진짜 힘드니 그렸다 막아 오 왓더 왓더 오오? 너를? 아 아 Get out of your car 가만있어 어 됐다 근데 또 어쩔 때는 잘 밀리고 어쩔 때는 잘 안 밀리고 뭐 어쩔거야 이거 제가 돌아왔습니다 됐다 뭔가 경찬모드가 조금 바뀐 것 같다 제가 했던 그 경찬모드가 조금 다른 느낌이 딱 드네요 이게 8번이 어 왜 안되고? 어 이거 뭐 좀 바뀌었나? 누님 부르고요 제가 뭐 아 여기 있구나 저저저저저 아니 그만 때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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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데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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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니 이거 인터랙터 맨이 안나오나? 아 G키인가? 어 G키 맛있건데? 어 어 오 임성이? 아 이거 때문에 그런가?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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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키바인딩 이 인터랙터가 이거 아니 이거 트래픽인데 음 어 어 아 아 아이고 뭐 어때 이것저것 넣다가 스타트패드를 안넣었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다시 껐다킬 때 내 스타트패드를 넣고 넣고 올게요 어 그럴까봐 오 이렇게 해낼까? 어떻게 했지? 아 됐다 S2 팔로우가 아니고 S 아 이거 체포는 안되나 이거? 대신 연예 안되네 이거? 아 아 그게 안되도 안되나 안되나 니스패스 아니고 홀드 디테인 어 어 뭐야 경찰제포에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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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안된 이거? 아 그게 없어서 안되구나 네 그러면은 네 요거 체포 됐다고 치고 네 게임을 까딱키고 오면서 네 스타트패드 넣고 올게요 어우 그거 까먹었네 아니 왜 자꾸 출격전을 줘 아하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진짜 틀랍니다 아 어 어우씨 내 할 차주할 때 이걸 했었는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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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eu 해야 되는데 아 못있어? 아우 좀 빠르다 얼려봐 빨리 봐! 아우씨 저기 경사차 한대 가고 있죠? 거기다 멈춰, 뭐야? 야야야, 어디까지 들어와? 어휴, 어디? 어휴! 좋습니다 야! 우리 삼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주유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예, 신호를 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얌체온전 M 어디있어? 뭔거야? 저것도 다른 차로 패치해야된데 오우! 오우, 예스! 오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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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와? 루카스 퀵! 어, 뭐야 이거? 응? 이렇게, 이렇게 놨지? 잠깐만요 어, 이거 어디더라? 여기 있다. 아, 이거 켜져있었네? 에헴, 그래요 엘리스 퀵! 엘리스 퀵! 루카스 퀵! 루카스 퀵! 루카스 퀵! 이리와잇! 짜세! 어우, 이게 안 밀려? 아, 이거 못 밀려? 아! 쫙 밀어! 사기통 4.7 리터 어우 저게 너무넉니다 핀도 없고 번공 근데 왜 우리 둘밖에 없어? 보세요 디스파치 주 주 주 주 주 accept 가만있어 시가! 어어 만렛나무! 이용해라! 만렛! 나이스! 겟아올카! 2명이야? 오! 아니! 아니! 뭐해? 다! 예스! 오! 오! 아니 아니 아니! 잡아놨어! 아니! 오! 어? 자! 자식아! 그렇지! 맞쥬? 어? 어? 어어어? 뭐고 왔자! 역시! 역시! 덩그르기니! 아야! 숨은 안주네? 응! 내가 또 빨라 그래도! 어어? 아! 으어어! 좀 밀어봐! 아니! 좀 밀어봐! 아니! 저보다 힘 더 센 차져! 밀어봐! 어이차!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굿굿굿굿굿! 말고! 어! 어디다시가! 아우! 진짜! 빨리 가! 고! 빨리 가! 아! 진짜! 지나가시고! 야! 진짜! 틈을 안주네! 알겠스! 이리와! 어허 진짜 역시 봉그르기니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돼 저거 뭐해? 자 나오시고 활보 오 예쓰 야 지금 왜 이렇게 빨라? 괜히 봉그르기니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어 야 어이 음? 어 앞에 푸시 범퍼 이리와잇 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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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민 진짜 어딜 가라 도움 안되니 시민 온라인에서 도움 안되고 여기에서 도움 안되고 어어어어 어이 왜이래 가만있어 겟아올카 어디가 역시 봉그르기니 잘 도망하네 아우 뭐야 어이 에헴 뭐야 응? 저 안가 어이 뭐야 보.. 폴 흘렀어 와따 겟 아로이오카 어렸어 어린 아겠다 오케이 됐죠? 자 이거 제가 체포하고 아 찾았으면 벌써 밀었어 아 진짜 됐죠? 연애해주시고 아까 왜 안됐지 이거? 제가 처음 했을때 끝나고 재보팅할때 봤거든요 안에? 근데 스타트업에도 있었거든요 왜 안됐지? 이상한데 됐죠? 오케이 됐고 아까 EQ 그 EQ하고 8번 눌러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안됐어졌어요 네 아 결인제 패치 안했다 아 일단은 이번 빌드는 새로운 빌드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주까지 제가 결인차하고 구급차 소방차 패치해보도록 할게요 패치가 사람보다 오래걸리네 이게 그 자동차 패치같은거는 얼마 안걸리는데 게임에 들어가서 자동차 핸들링만지고 그렇게 하기 힘드네요 자 일단 블루셋하게 때리고 빠스 뭔데? 응? 야야야야야야 빠스 뭐야? 빠스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버그? 응? 뭐야 자 가만있어봐 다시 와봐 wait a second buddy 이 사람 뭔데 이게 나온거지? 어 총을 가지고 있고 아까 영상 다시 보니까 아까 어디서 나오던데? 여기? 여기서 나오면서 빨간색 나왔거든요 여기 뭐있네 옥ちゃん 이거? 모르겠네 왜 있는지 자 일단 이거 받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자자자자자 가세요 왜에에에에에에에 왜에 거기에 나완지 모르겠다 빠우스 나오네 왜지 오? 훔쳤니? 뭐지? 왜 빨강색이란지 모르겠네요 민트야? 아무도 없잖아 이게 더 중요하니까 놔! 잠깐 들어가 나와! 사웃빵 지금 저희들은 웨스파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5 4 3 2 1 1 5 4 3 2 1 일단 안전 아 안전벨트 풀고 아이고 탔다 탔다 음 너 못 도망가 일로와 오! 오! 야! 으아! 겟라 요 카! 몰렸지요? 짜식 드리마리야? 어? 한국사람이야? 아유! BMW 역시 한국사람 내려! 한국사람이죠? 나와 아저씨가 김치에 진정한 매운맛을 보여주마 졸라! 뭐? 짜식이? 너 내려! 총을 내밀어? 뭐 못 도망가? 졸 졸 졸 그거는 아저들이 쓰는거 아니냐 이거? 요즘에는 안쓰지 않나 이거? 제가 제미니때 졸 썼었는데 졸라맨 이라먼튼 너무 시대를 못달아오는 GTA 그래요 이렇게 하고 연행시켜드리고 피스피! 오! 그래요? 방학지를 가지고 있네요? 아! 빌따가고 처음으로 벌렀네? 아! 뭐, 뭐, 뭐 풀어 이거? 어! 걸렸어! 망했다!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떡하느냐? 이거 에어 브레이크가 안되네? 이따 받아봐 이거 어! 뭐야 안풀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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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아니! 안되네? 아! 빨리 데려가 풀리나? 망했다! 아니 망했어요!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됐다! 됐다! 어! 아닌데? 뭐야? 지멍도 움직인데? 가만히! 자 열어주시고 어딜갔어? 어머나! 아 여기갔어? 큰일났다! 아.. 어떡해 이거 혜연기 빨리와! 자 형님 처리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받고 아마 이걸로 마무리해볼거 같은데 못찔거 같은데? 못찔거 같은데? 찾았어? 아! 아니지! 아 여기 쉐리퍼 가령구역인데? 자 여기를 갔으니.. 여기로 갔으니까 아 여기가 문젠데? 일로올수도 있고 직신할수도 있고 아마 놓칠거 같아요 놓치면은 뭐 쉐리퍼에서 알았으면 잡겠죠? 잡고 잡고 하필 꼭 느리차량할때만 이런식으로 들어온다니까? 뭐야 어 어 소리 커 어 찾았어 나이스 저거 뭐..뭐 라디오 채터? 그거 새로운 모드로 또 넣었습니다 거기 원래 있던건데 근데 또 다른사람이 만든게 있더라구요 그거를 넣어봤습니다 아 어 뭐야 일로와? 아 아 오프로드 해야되나요? 이게 어디로 가는거지? 직진? 확인 어떡해 어! 하필 오프로드에 아휴 후렴구동 힘도는..힘도 없는 후렴구동 에이 오 예스 여길 못가게? 아시지? 그래 어 원래 이런게 있었나? 이런 지름길 있었나요? 모르겠네 자 차도남이 시골로 왔습니다 어어 여기는 원래 그 LSPD가 오면 안되는 곳인데 오피해주네? 고맙습니다 예스 예에 어우 느려 시 아마 실제로 그 도시경찰이 여기에 오면은 아마 죽밥도 다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SPD 본부하고는 아마 지금 연락 안될거에요 일단은 LSPD에서 시작했으니까 쭉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LSSD입니다 로스사사토스 쉐리프 디파트먼트 로스사토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예 진짜 한창간다 아 그냥 쭉쭉 갈걸 에이 어어어어 어어 어어 쟤 너무 빠른데? 어어 어어 진짜 드리프트는 잘 안돼 좀 멀리 갈 것 같습니다 꺼봐 흐흐흐 올라가죠? 아 팔레이토까지 가네 아마 이쯤되면은 쉐리프한테 넘기고 예 끝나는건데 이건 게임이니깐 어 빠졌네? 어? 빠졌다고? 거기서와 쭉 갔다가 빠질수가있나? 오케이 저기 헬이 지나고 있죠? 아마 이거는 쉐리프올겁니다 산치아스키 마운틴 산치아스키 마운틴 지나가시고 좋아요 자 쉐리프와 도시경찰의 합동작전 잠시만 쉐리프가 지금 크라운을 털어야되있나? 오 랩바 오오오오오 야 그래픽카드가 4090인데 레코링 보소 뭐야 저거 저거 쉐리프마저? 타워인가? 오 차 날려버렸어 오오오오오 저기있네 저 형이 왜있래 빨리가 빠이빠이빠이빠이 뭐야 저 몇대지 빨리 빨리가어 어우 느려 솔직히 저차가 더 빠릅니다 근데 뭐 안 밟으시네 오케이 어허허허허 어어허허허 야 거의 다 왔으니깐 그란 빅토리아 맞죠? 그란 빅토리아랑 타호 어우 진짜 뭐야 한마디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뭐 컨트리 백업? 뭐야 저, 저희더래 야 오줌마! 내가 일을 잘 쏴 크레이지 저 헬기도 아마 저 텍스 왜저래 저 헬기도 아마 도시에서 왔을거예요 왓더! 어디루어디루어디루어 허, 빨리가 고고고고고! 뭐야, 나 카메라 왜이래 эк? 이런 카메라, 어? 이런 기능이 있어? 그런가보래 응 음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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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노하시가 가만있어 아이 초 꺼내 자 셰리포와 도시경찰의 합동작전 오오 어 이 눈은 어디 아 팟크리인저구나 엥? 왜 팟크리인저 여기있대 아 맞다! 여기는 파크렌즈에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하고 이런데 산쪽 여기 쉐리프도 오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왔구나 위에는 뭔데 이게..아 여기도 파크렌즈인데 어..어..미안해요? 도시인데? 도시에서 지워놨구만 흐흐흐흐흐흐흐 연애해주시고 그란다이 샌노라 데저트 그란다이 샌노라 데저트 필러폰있네요? 어..여기왜이래 됐죠? 휴! 진짜 말도 안된다 진짜 지..진짜 재료벽이 8초에 가까운 촬영을 가지고 어우..오늘 추운데 진짜 신나겠다 신나겠어 흐흐흐흐흐 진짜 내리고 야 여고좀 빼봐 야 여고좀 빼봐 가만있어 내리고 뭐라는거야? 유어 투 카인드? 아 자자자자자 풀어봐 별인장 오나요? 안불렀나? 부른같은데? 아 안불렀나봐요 아 안불렀나봐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아 이게 쉐이프야? 아.. 어차 오우 오우 자 이거 다시 내리고 됐다 결인장 왔나요? 왔다 아잇 뭔? 아잇 아잇 비록 다른 관련된 구역인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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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하는 녀석이야 나 경찰 사칭하냐? 아잇 오지말라 진짜 아우씨 진짜 아우 진짜 잡으리 어디가? 어? 저기가 어? 이상한 에헴 나와봐 일단 도와주자 어 어? 뭔데져? 직진했죠? 오케이 저 지금 총 쏘나?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총 쏘고 있으면 아마 그 시민들이 펜이 모아가지고 막 저렇게 운전 이상하게 하고 막 난폭운전합니다 어 여기 막당기네? 아 솔직히 관여할 필요는 없는데 아우 잘 먹었네 너 어제도 유턴했네요 오케이 나와 자 베테랑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 온다 다이전! 아니네 이거 온라인 차량 아녜요? 왜 나오.. 왜 나오는거지? 잘하네 불쑥 로컬 스테이트 로컬 그러면 셀프거나 왔네 고기 일단은 뒤에서 더 드릴게요 세컨더리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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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어어어어어 죽겠다 오 놀아 가만있어 어 자 가세요 고고고고고고 여기는 제 담당구역이 아니라서 함부를 못하.. 아우 됐다 나이스 아, 제니포 이거네 썩이소 아웃, 왜이래 그래봤자 똑같은 차량입니다 후우! 핏머누, 아 차 아우 진짜 나이스! 오 예스! 오 예스! 어디가? 올라가! 어어어 지나가시고 어디가! 빨리 가라고! 여기는 잘해 당당이라네 저 형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예에에 야, 그래픽이 장난 아니다 한 3개월만에 업데이트하나? 빠세시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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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알피임을 유지하면서 군대로 빠세 윙로올까? 앗 자 여기서 뺏어버리면 군인이 나오나? 어! 아헴 깜짝이야 어우 좀 달려 야 잘 도망간다 얘네들 일로와 어 여여여여여여여여 차아 차차아 가만 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다녀 어 죽어 올려봐 서로 양방하고있어 어머 왜나 여기 왜 이렇게 잘 넘어가 내일은 다를 겁니다 내일은 짠 8개 정도 어이씨 크레미 Roose 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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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씨! 오! 대형사고 났다 대형사고 가만있어 안내려? 자씨! 뭐? 어어? 뭐야뭐야뭐야뭐야? 어! 어! 자씨가! 어 뭐야 저기! 옆에 아가씨 뭐야? 발소! 어 어떡해 빨리 앰브루스 빨리와! 어떻게 가? 아까 떨어지면서 그 추격으로 정치 이러신 것 같은데? 야 진짜 오늘 섬 반바퀴 이상 돈 것 같아요 거리만 따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일단은 이 여자분 뭐야 왔다 깜짝아 일단은 오 깜짝아 피가 났는데? 설마 이 사람한테 총 맞은거야? 맞다 서시트 비에코 오케이 해 뭐해? 버그? 오우 됐다 이거 후레쉬등 있나? 아 있다 나이스 나이스 와 훨씬 밝다 아니 아 아 아 아 결국은 안되네요 아이고 그래요 자 그 옆에 사람은 저런거는 꼭 저거 안받고 저런거는 꼭 범인은 살고 피해자는 죽어 항상 아 역시 그거봐 아유 진짜 진짜 말도 안된 상황이네 이거 진짜 됐죠? 아유 진짜 아유 불공평해 아유 됐죠? 들어가고 어 이분 제가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될려나? 제발 사랑하길 제발 그대역 하지마시오 아 안되네 아아 참 아 아유 참 뭐야 이게 아아 진짜 액구준 피해자만 사망하고 막상 연기자는 살아나고 뭐야 코로나 불런데? 위에 있나요? 아 위에 있는거 보다 자 저거는 그날뛰고요 어허 그날비터리 이거 패쳐야될거 같은데 이거 갈수있어? 간다 역시 노장은 죽지않았어 아 그것도 패쳐야했네 했었나? 아 원래 있었나? 폐기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구요 어 저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엇 뭐이거 잡았고 어? 설마 또 버그인가? 자 다 볼게요 나 끌어주세요 어엉 안되 아하 못하고있어 또 버그지 이따였다 내 거? 오오오